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HMM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1-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HMM은 이제 해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로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상승추세에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묶여있었던 물동량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이제 물동량이 엄청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지금 강세해 보이면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HMM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1분기 실적 컨테이너스 살펴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 컨테이너스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9600억 정도 이번 21년도 1분기에 960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20년도에 전체 영업이익이 9800억 원인데요. 20년도에 전체 영업이익이 9800억 원인데 21년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약 9600억 원 나올 것이라고 하니 거의 20년도 전체 영업이익과 막먹는 수준으로 이렇게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강세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20년도에 전체 영업이익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게 되면서 주가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관련 기대감으로 강세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한 이제 4% 정도 강세해 보이고 있는데요. 이 HMM 같은 경우 지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을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3거래일 연속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아 코스닥 말고 코스피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3거래일 하락한 만큼 코스피, 코스닥 모두 3거래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또한 3거래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은 3거래일 양봉거리면서 상승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매수세가 강하면서 수급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약간 큰 폭의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1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가면서 상승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게 된다면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업 매물 때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6월달에 이제 산업은행,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이제 전환 사체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업 매물 때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텐데 이때 조금 조정의 깊이가 약간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이제 실적 매우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이라는 이제 전환 사체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도 약간 조정받으면서 조정의 폭은 약간 깊을 수 있겠지만 조정받고 나서 바로 다시 강하게 반등 주면서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우상향 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상승해 준 만큼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주어야지 다음번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6월달에는 한번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동평선들 정배월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21이동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1이동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 바로 나와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도 외국인이 많은 양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연구기금이 많은 양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양봉 그려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하고 있지만 기관이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계속 양봉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준다면 오늘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봉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이제 한 투자자별 매매동향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서 둘 다 물론 둘 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좀 더 큰 폭으로 양봉 그릴 수 있겠지만은 둘 다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면서 우상향 그려 나가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왔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이제 아래꼴이 길게 달면서 어느 정도 낙폭은 줄여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HMM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조금 많은데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의 주식 이슈 보시게 되면 장 초반 강세 종목도 항상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 또한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열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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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